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치환이라고 해서 어떤 문자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의 다른 값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포맷팅이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아주 아주 중요한 주제고 이후에 곧 등장할 웹 애플리케이션 구현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기능입니다 우선 저는 프린트문의 프린트 명령의 안쪽에 로램이라고 하고 탭키를 쳐갖고 이렇게 의미 없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했습니다 이건 제 에디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그냥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봐야겠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예를 들면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제가 보낼 때 예를 들면 제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 즉 받을 사람의 이름이 애플 이라고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애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편지가 한번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내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면서 저는 여기 있는 애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는 이런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애플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여기 있는 지금 애플들은 사람의 이름이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애플 컴퓨터 이건 미국의 애플사 이름이죠 그리고 또 어딘가에는 과일로서 애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한꺼번에 치환했다가는 문제가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변수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애플 중에서 이름에 해당되는 애플인 부분을 이렇게 바꿀게요 일단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name을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기 따옴표가 문자의 시작이니까 문자가 끝나는 부분을 일단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하고 name을 한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따옴표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문자열과 또 이만큼의 문자열을 중간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애플이라는 스트링과 결합해서 아까와 똑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카피해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아니,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변수화 시킨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egoing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만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에서 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변수보다 더 중요한,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주 등장할 얘기니까 쓱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래 있었던 텍스트는 egoing이라고 하는 6글자였는데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저게 6글자가 아니라 1억글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걔가 1억번, 지금 3번 등장하는데 1억번 반복해서 등장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든 string3.py라는 파일은 용량이 얼마나 거대해지겠어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1억번 반복해서 등장하던 1억글자로 되어 있는 네임의 값을 변수화 시키면 우리가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크기랄까요? 이런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건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네임이다 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덕성이 현저히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의 값만 바꿔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다시 말해서 관리하는 어떤 효용성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커집니다 극단적 상황에서는 더욱 더 커지고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변수인데 변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함수라든지 모듈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뭐가 됐건 간에 거의 모든 것들이 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조차도 바로 이 중복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가독성도 높이고 유지 보수하기도 편리해지고 어떤 데이터의 양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관통하는 어떤 효율성의 비밀을 살짝 살펴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원래는 포맷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서 끊고 다음 시간에 포매팅이라고 하는 역시나 아주 환상적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매팅입니다